내가 필요한 거라는 노래를 권성현님께서 많은 많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이 노래에 담은 것 같아서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좀 찡한 게 많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라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외쳤는지 그럴 땐 내가 너도 필요하다고 느꼈을 거야 하면서 호소했던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들려드릴게요 너도 이제는 너의 자유가 네가 원했었던 무지개를 찾아가 너에게는 줄 수 있던 내 모든 것이 결국 너에게는 부족했던 거야 부디 내가 원했었던 그 꿈들을 찾기를 하는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니까 하지만 너도 언젠가 깨달음이 올 거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알게 될 거야 멀지 않은 너를 혼자로 느낀 때 그때 알게 될 거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야 멀지 않은 너를 찾는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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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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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